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상어가 발견됐다는 소식 뉴스로 전해드렸죠. 당시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던 사람이 상어를 발견하고 촬영했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마치 영화에서처럼 상어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물에서 상어 지느러미만 봐도 기절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선 그때 공개됐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상어 지느러미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찍으신 분도. 지금 이게 서핑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안 무서우신가? 어떻게 저렇게. 정말 가까이 있네요, 상어가. 거의 해변가인데요. 이 당시에 영상을 찍은 서퍼가 돌고래인지 상어인지 잘 모르겠다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해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확인하면 어쩌나요.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요. 우선 이 신고를 위해서 증거 영상을 이렇게 찍은 뒤에 상어인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나와서 이 상황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인명피해가 없어서는 정말 천만다행인데, 이 상어가 어떤 종류의 상어인가요? 현재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상으로만 봐서는 사실상 정확한 구별이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인데요. 일단 모양을 봤을 때는 홍상어류로 추정이 됩니다. 이 상어종이 모두 한 500여 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200여 종이 홍상어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앞뒤가 뾰족한 이 원통 모양의 몸통을 가지고 있는 상어가 이 홍상어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영상 속의 상어를 보시면 이 등지 흐너러미 모양이 홍상어류 중에서도 무태상어종에 가깝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무태상어는 보통 몸 길이가 한 3m까지 자라고요. 수심 한 100m 안팎의 연안에, 아주 바닷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발견된 상어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지금 언뜻 봐서는 영상 속 상어가 한 1m 조금 넘는 크기, 추정치로는 한 1m 50에서 60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보고, 크기를 보고 다른 전문가들이 만일 이 상어가 무태상어라면 성체가 아니라 어린 개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무태상어의 경우는 보통 연안에 있는 방어 같은 어류를 먹고 사는데요. 보통 그래서 방어철인 가을부터 겨울에 주로 제주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어가 무태상어가 아니라 청세리상어라든가 악상어, 이런 다른 상어가 아닐까, 그런 상어 같은 경우는 한 1m 안팎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상어의 성체가 아닐까,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공격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걸 텐데, 종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우선 무태상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이 공격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청세리상어나 악상어 같은 경우는 덩치는 작지만 공격성은 그래도 좀 더 높은 편인데요. 아무리 공격성이 낮다고 해도 상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극을 하면 당연히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해외에서는 공격성이 낮다고 하는 이 무태상어의 경우도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이 공격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공격성이 낮다고 해도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수면 가까이서 헤엄치는 상어들의 경우는 방패의 비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까슬까슬한 비늘로 덮여 있다는 건데,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피가 난다거나 하면 상어가 본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연안에서 상어가 발견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해만 봐도 서해 쪽, 동해 쪽에서도 발견됐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길이가 4m에 달하는 백상아리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달 만에 또 경북 경주시 앞바다에서 백상아리 한 마리가 또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 백상아리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상어종이잖아요. 실제로 당시 잡혔던 상어인데, 영화 조스의 주인공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식인 상어입니다. 워낙의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이고 어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안에 한 40여 종의 상어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무태 상어도 원래는 흔히 발견되는 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상어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상어가 발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어로 인한 사망사고가 모두 6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관광객이 공격을 당한 경우는 한 건인데요. 1959년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 관광객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장 옛날이네요. 그렇죠. 당시에 한 대학생이 물놀이 도중에 상어에 물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어민들이 작업 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보통은 키조개나 전복을 채취하던 중에 물속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 상어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상어의 공격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상어 출몰이 더 잦아질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상어의 서식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상어가 난류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안에 수온이 올라가면 더 자주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상어가 발견되는 시기도 좀 더 빨라지고 있고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상어가 5월쯤부터 남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면서 서해안의 먹잇감이 풍부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해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동해안에서 상어가 발견됐죠. 이렇게 동해안에서 상어가 발견되는 게 온난화로 인해서 동해안 수온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해결되지 않는 정도에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상어가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주도의 경우처럼 상어가 해변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일도 사실상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에서 실제로 상어가 무릎 정도 높이 깊이가 되는 아주 해변까지 다가와서 발목을 물리는 그런 사고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제주도의 경우는 상어가 굉장히 연안까지 온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고요. 일부에서는 제주도 앞바다에 사는 남방큰돌고래가 원래는 상어가 해변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 역할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환경이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빈틈이 생기면서 상어가 어쩌다 보니 연안까지 흘러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잖아요. 만약에 상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빨리 물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혹시 상어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상어가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착하게 일단은 좀 거리를 멀리 띄우신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물 밖이라든가 배 위라든가 이렇게 이농을 하셔야 되고요. 어민들의 경우가 특히 위험한데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저녁 시간이나 아주 이른 새벽 또는 밤 시간 이럴 때는 수영이나 잠수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어가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지만 피부가 아주 거칠거든요. 방패 비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그물에 걸려 죽은 상어를 발견한다고 해도 함부로 만지시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기술적으로 상어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에 제주도에 상어가 출몰하면서 제주도에서는 해수욕장에 상어 퇴치기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상어 퇴치기가 상어가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낸 기기입니다. 그럼 이 상어가 이 전류를 느끼고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상어가 가끔씩 출몰을 하면서 이런 장치가 이미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는 문제가 없나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어가 전류에 민감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전자기장을 방출하는 상어 퇴치 밴드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개인용 휴대장치도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신다거나 해수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